이렇게 문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준석과 뭡니까? 그냥 콤비가 돼가지고 부정서 없다고 날티는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자 운동권 출신인 하태경이 속하고 있는 해운대구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선거가 이루어진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하태경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태경은 빠사게 알고 있을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일어난 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태경은 침묵하는 겁니다. 왜? 이익 때문에 침묵하겠죠. 그 이익이 얼마나 큰 이익인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반란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인지한 상태에서 뭡니까? 내란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재질이 나쁜 겁니다. 대한민국 여름 반장선거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합니다. 금선호님이 반장도 부정으로 당선된 부모가 작살 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딱 보시게 되면 이게 하태경이 속하고 있는 2022년 또 6월 1일 부산시장선거의 해운대구 선거 결과입니다. 그냥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수치가 거의 일치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입니다. 재송 제2동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3.8 국힘당 마이너스 3.9 정의당 플러스 0.2 그래서 뭡니까? 플러스 3.8 마이너스 3.7이 나옵니다. 거의 비싸죠. 재송 제1동 변성한 플러스 3.8 국힘당 박영준 마이너스 3.3 김영진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3.3하고 마이너스 0.9를 합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8이 나오죠. 재송 제1동에 더불어민주당한 플러스 3.8 국힘당하고 정의당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3.8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뭐죠? 변성한의 플러스 값하고 국힘당 박영준과 정의당 김영진의 합친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돌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맨 밑에 우재 1동 보시기 바랍니다. 변성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플러스 7.6 차이 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박영준 마이너스 7.3, 김영진 마이너스 3 두 개 합치면 얼마죠? 마이너스 7.6이지 않습니까? 우재 1동 맨 밑에 더불어민주당 변성한 후보의 차이 값은 플러스 7.6. 박영준과 정의당 김영진의 합친 게 마이너스 7.6%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박영준과 김영진으로부터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마이너스 7.6% 마이너스 7.6%의 표를 빼앗은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변성을 함께 더해 준 겁니다. 1억 퍼센트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한 겁니다. 얼마를 했느냐? 하태경이 그렇게 열렬하게 여러분들 부정선거 없다고 하니까 지가 속한 해운대구에서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준 함께 써 5%를 빼앗은 겁니다. 박영준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박영준이 사전투표에서 어떤 득표 수의 5%를 빼앗아가지고 변성한 양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이 발표된 자료니까 부산시장 선거에서 해운대구에서 미래통합당 박영준은 11만 표를 얻었고 변성한은 5만 표를 얻었습니다. 5만 표 차이가 난 거죠. 그런데 1번이 조작됐기 때문에 5%를 빼앗은 것을 찾아오면 4번 진짜 사전투표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하고 당일 득표수를 합쳐가지고 진짜 득표수를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득표수가 아니고 진짜 득표수를 여러분 구해보게 되면 박영준은 11만 2천 표 변성한은 4만 8천 표를 얻었습니다. 5만 표 차이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6만 3583표 차이로 승리한 거죠. 이렇게 모든 선거구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조작을 하게 되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전문가가 되어 있으시겠지만 조작을 하게 되면 선관위 발표 자료에 표가 남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작하지 않으면 표가 안 남는데 조작하게 되면 표가 남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133표가 남아가지고 133표에 대한 개수조정 마이너스 133을 줘가지고 제로를 만드는 항목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는 중앙선관위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련에 추기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있습니다. 조작된 것이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나온 것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것이 기존 합계입니다. 여기 초록색은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가정위가 구한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40표가 남습니다. 선관위 자료가. 그 다음에 박형준은 91표가 남습니다. 그래서 132표가 남고 무효표가 한 표니까 총 플러스 133의 숫자가 남으니까 이걸 어떻든 간에 개수조정에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33을 준 겁니다. 위에는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고 사전투표 득표수가 밑에서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본 겁니다. 위에는 가짜고 밑에는 진짜입니다. 위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밑에는 재야 전문가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변승환 후보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69장을 얻었더라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해보니까 63장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죠. 박형준 후보는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54장을 얻었더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전투표를 구해보니까 100장당 57장에 있는 겁니다.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섯 번을 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2년도 뭡니까 2020년 총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마지막에 뭡니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버튼 눌려가지고 또 이번에도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부산시장선거를 보셨고 하태경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하태경이 지역구인 해운대구의 부산시장선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듣고 여러분들 그냥 가면은 이거는 나라가 문을 닫아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표를 던지는 것 전혀 관계없이 그냥 전산 프로그램이 뭡니까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니 당선 니 여러분들 낙선을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선